선빵을 쳤어 야 뭐야 둘이 뭐하는거야 어 당장 순순히 양복하지 않으면 당신의 함선을 뽀사바리겠어 함 싸워봐요 어 그 뭐냐 싸움 구경 각? 구경이나 합시다 난 저게 뭔지 모르지만 싸움 구경? 그 뭐 저거 구축함 저거 구축함 구축함 구축함이라니까 쟤네 수수 쟤네 씨도 순양함이라니까 옥수수 야 물양부아 다 털린다 야 택도 없어 아유 오신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야야야 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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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기동한다 어 둘다 지금 사장가리 않되는 거야 어 사장가리 둘 다 안내린다 지금 함선홀려야지 그렇지 다달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웃기네 나 오늘 시작했다고 에이 제네시스 순양함 전에 와옵니까 자자자 하나씩 좀 널찍이 서봐요 널찍이 어? 내가 온게 아니라 저 인간이 선빵쳤소 어 그래 좀 널찍이 서봐 널찍이 어 난 어디로 가는거야 지금 어 좀 널찍이 서가 어 이제 매치를 합시다 오케이? 자 일단은 자기 매칭 상대하고 위로 아래로 서요 위로 아래로 순삭치킨님하고 레블님하고 붙고 검버님하고 우라이버님하고 붙고 오케이? 자 위로 아래로 서 어 레블.. 순삭치킨님 위로가고 뭐 노왕님은 나하고 싸웁시다 순삭치킨님은 레블님 위로가고 나 아까도 순삭치킨님하고 싸우지 않았나? 그래 그럼 레블님하고 싸워 난 전 누구랑 싸우라고 해 그 순삭치.. 순삭치킨 일단 싸우지 말고 자 구경합시다 싸운 구경보다 재밌는게 없지? 야 제네시스 대 제네시스 똑같은 마크1입니다 자 구경합시다 제가 보듬아 드릴게요 야 저거 사기야 저거 농구공 양아치잖아 최신기술이라 오 저것도 폭발명이다 오잠마잠마 아니다아니다 방어막이 쓰레기야 지금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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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으면 안돼 야 양아치다 이거 너무했다 이거는 야 딜 들어가는거 봐 어이 어디 기름나가야 기름나가 어? 잠만 모른다? 뭘 몰라 아아아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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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수리하고 오시고 우라이버님하고 순삭시킨하고 우라이버님하고 농약님 갑시다 우라이버님하고 농약님 갑시다 우라이버님하고 농약.. 농약님 갑시다 오케이? 그다음 내하고 순삭시킨님하고 이따 갑시다 전투하는 사람은 뒤에 빠져있어요 자 구경갑시다 라운드 시작 자 포로마 농약 vs 우라이버 전투 시작 둘다 무기 어 잠만 이 무기 무기가 사전거리가 좀 차이가 난다 저 뭐야 자 우라이버님 어떻게 되나요? 아 우라이버님 계속 뭐냐 열공격을 계속 감지합니다 우라이버님 저거 열방선이에요? 모르겠어요 뭐야 자기무기가 자기무기 어떻게 해 야 근데 딜이 딜이 잘나온다 근데 생각보다 딜이 잘나온다 끝났어 생각보다 저거 데미지 생각보다 센데 자 다음은 저하고 어 저하고 이제 순삭시킨님하고 싸우기로 하겠습니다 안싸운사람은 내 기지 밑에쪽으로 다 빠져있어 안싸운사람은 내 기지 밑에쪽으로 다 빠져있어 안싸운사람은 내 기지 밑에쪽으로 다 빠져있어 일단은 아 이거 이거 선 이 뭐야 오케이 붙었다 자 싸움구경키기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자 전투시작 현재 우리 모의전하고 놀고있어요 순삭시킨님 복수하러왔다 아 근데 나는 왜 무기가 와 이렇지 일로와요 아재 일로와요 예 여기로오세요 어어 드라이프님 개기달리지말고 요거 먹어요 요거 공격개시 아아 죽창 죽창 빠져라 아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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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그렇지 도망가야되 난 또 저격이라고 빨리 딜을 박자고 티티티티티티 오오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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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되는데 어 개기님 가신있구만 어 잠시만 사정거리가 사정거리가 안된다 미친 붙었어 와 양아치다 이거 야 붙었어 붙었어 이게 뭐야 이게 다 맞고있어 야 얼어 터지고있어 미친 야 도망가 미친 과장창 젠장 자 됐고 이제 승리자 두명 어 붙어봐 오케이 우리 에버님은 그거네 부전승이네 자 말하면 저 수리 안됐잖아 수리 안됐잖아 나 공격 안했습니다 아 나가요 나가요 어 전투지지탈 전투지지탈 에 죽어 그냥 죽는게 더 빠르겠다 누가 이기 근데 저거 저상태로 지면 건물이 쪽팔린건데 아 근데 그럴리는 없겠다 솔직히 저거 사기야 저거 양아치야 저거 한 대만 맞아도 된다 완전 양아치다 이자 해빠이요 빠이빠이 난 또 총파쓰는줄 자 그 다음에 건물님 저기로 가고 그 다음에 우라이버님하고 건물님 준비해요 위로 올라와 나머지 다 밑으로 내려와 아 또 7분이야 정말 쓸모없구만 아 건물님 무서운데 아 건물님하고 우라이버님하고 싸우는걸로 하자고 아 근데 프로시작 시작지점 오히려 그건 모르겠네요 자 고 어 가은날이 장날이라지 자 전투시작 쥐잉 과연 누가 이길것인가 자 자 전투시작했구요 어 둘다 둘다 뭐냐 상관없어 야 뭐 한명은 그건데 일반녹해지고 한명은 농구공이네 야 양아치다 이거 그러지맡시다 그러지맡시다 속도 이빠이 찍어놨네 간다아 어 잠만 또 찌른다 오 죽착찌른다 엄청 아픈데? 어 잠시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우리는 ülài이버님을 하나씩만 맞아도 한 두개씩만 맞아도 우리아이버님이득이야 데미지방으로 오오오 zombies 잡나요? Pierce 잡나요? 끝났어어어어 파월 되게 짧은데 저거 괜찮은데요 야 우리는 스님하고 اب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희 보자 내가 건버님을 이기다니 레벨님은 레벨님 이기네 어 끝났어 모르니까 끝났어 끝 이따가 일단 좀 정비해갖고 다시 모이는 걸로 합시다 나도 이제 정비 좀 해 더 강약하게 만들어야겠어 좀 연구를 좀 해야겠어 그리고 지금 뭐냐 지원 안 누르는 사람 찾아 냅니다 어 지금 원조가 7명밖에 안 되거든요 접속 11명 하고 있거든요 찾아 냅니다 지원할 게 없는데 나도 지원할 게 없는데 지원 미리 했나보지 뭐 나도 지원할 거 없는디 아 그래요? 다 벌써 눌렀나봐 우리는 바빠 우리도 받고 싶어서 보자 보자 제네시스 아 탱크 전환 갑시다 다음에 탱크 콕 어 탱크 있어요 아이 어제 현질 했죠 아 신나게 맞아야겠네 탱크요? 탱크? 네 탱크 랭크 아니에요 아 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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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탱크가 있었나 싶었죠 탱크 전환 음 일명 탱크 전환 한번 더 하자고 랭님 예 탱크 전환이면 되는거 아이씨 랭크 랭크 마크2 하려고 했는데 마질 마크2 있어요 랭크가? 나 재료 다 있는데 지금 건물 업무 안 느꼈어 건물 업무이 안된다고? 야씨 나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랭크 전환 마크2 빨리 세어야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보자 이건 어디서 얻는거지? 아 이것도 저기야 스카우트 스카우트를 다 털고 댕겨내네 내꺼 건드리면은 어 없애버린다 난 스카우트를 건드릴 짬이 안돼 아 그래요? 대포 어딨어 대포 뭐야 뭐야 이거 뭔소리야 이거 탱탱 어 탱탱 공격준비 아 전 저 자석들 어 싹 쓸어주짓 야 굉장하다 탱크 전환 전환이요 죽창을 꼽아넣겠다 이거라 먹어라 와 딜 봐 미친 미쳤다 오오 미친 야들 폭발성 무기 왜이리 아프지? 엄청 아프네 끝 클리어 이동 오오 또 뭐 얻었다 저항 저항 뭐 저항세력무기 좋아요 금고 오픈 제네시스 수량함 말고 다른거 놀라니까 어 나는 제네시스 수량함이 필요가 없어요 나 줘요 그럼 그럴까요? 어 1코어다 1티어 코어 뭐지? 구축함 코어 이씨 이씨 탱크 놀라 아이 탱크난다 전암 놀라고 전암 정말로 설마 같구만 뭐야 건물님 내꺼야? 내꺼야 이 양반이 막 퍼먹구만 전쟁이요 다 내꺼야 다 내꺼 지금 시 아 나 줘요 13 13건데? 야 이거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다 야박하다 여기 지금 이거 너무 야박해 먹고살기 없다 여기 나 혼자 살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2주자가 너무 많아졌어 여기 진짜 엄청나게 많아졌어 역시 핵스잼 여기 엄청나게 많아졌어 거주인구가 너무 많아 아 비엠님이 10짜리먹어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게 13악급잖아요 훌륭하군 13악급 어요요요 정원군 세력대표 나왔다 아 또 뺏겼어 아 아 기분아빠 죽겠네 야 전쟁이요 구역권 두고 전쟁쳐야될판인데 이거 내꺼야 아 미친 양아채네 이거 근데 혹시 양아채입니까 와 워프에서 먹네 야 완전 양아채네 이거 야 워프에서 뜯어먹네 야 완전 양아채네 이거 워프를 이럴때 쓰라고 나온겁니다 정말 양아채다 워프를 해서 씹 뜯어먹고 있어 뭐야 저게 햄스터 해병님도 레벨 혹시나 높네 다 어디 시작했을텐데 갑자기 높아졌어 그니까 이 양반들이 막 분열해요 막 말리가 아닙니다 이거 막 현질 다하나봐 주목할거는 지금 뭐냐 제가 스나이퍼님껄 잘 주목하고 있으면 돼요 스나이퍼님이 시작한지 지금 막 한시간만에 레벨 7 찍었거든요 저게 되나? 무슨 레벨 7이요? 스나이퍼님이라면 가능하여 기지 레벨 7 됐거든요 갑자기 아니야 저러다가 이제 폭렙한다고 내일 이거 폭업한다고? 나중 보니까 막 내일 보니깐 막 30레벨 되는거 아니야? 이거 뭐냐 텐시님 텐시님이 지금 3이잖아 기지 레벨이 예 어제 시작했잖아 지금 스나이퍼님 시작한지 한시간만에 7 됐거든요 지금 방금에 시작했잖아 저거 비싸기 시작했어 비싸기 아 저건 뭔가 있어 내가 스나이퍼님보다 한 한시간정도 일찍 시작했는데 스나이퍼님이 벌써 7레벨 그러게요 아 맞네 한시간정도 일찍 도대체 어떻게 레벨 7이 되는거지 벌써 도대체 어떻게 레벨 7이 되는거지 벌써 누가 부셔부셔를 먹고 있고 내가 먹습니다 보자 아 태력 대포도 무쇼 예? 대포먹어야 돼 여기 여기 약탈을 봐 미친 답이 안나온다 아 200몇개 있는데 뭐에요? 얼마나 많이 먹은거야? 뭐지 그냥 하루종일 먹었죠 진짜 미친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300개네 300개라고? 뭐가 무기 무기 무기가? 그리고 마크2 전함이 8개 완전 미쳤네 구축함 7개 춘향함 5개 추적함 4개 와아 뭐야 저게 구축함 코 공암먹어 이제 공암먹어도 될거같애 이제 공암먹어 공암먹어요 아저씨 내 라이벌이 있다고 누군데요 막 포던만 농약이 저희 양반한테 욱소리 열심히 하는데 보면서 내꺼 다 무거였어 상험대 보내갖고 저항스카우터 레벨 13짜리 잡고 아 출동시키고 싶은데 아직 수리가 덜 끝나고 보낼 수가 없어 수리 좀 이중수리 안되나 이거? 이중수리하면 이거 뭐 먹고 살라고? 화나네 이거 진짜 컴퓨터는 원조요 원조요청이요? 원조요청? 원조요청? 왜 있는데 원조요청? 모르겠어 그럼 뭔 소린지 알 수가 없다 뭐야? 아이 차단해 어 뭐야 이거 우리는 승님께서 순사치킨이 분부 공격하고 있는데? 어디? 뭐야 저거 어디어디요? 저거 왼쪽 밑에 저거 뭐야 저거 아닌가? 뭐야? 왜 공격하고 있어? 드러놓고 훔쳐있어 아니 지금 딜 넣고 있는거야 아니 딜 안나오 딜 안나오 딜안 보기 눌러봐야 보기를 아니 아 잘못 눌렀구나 아 빼고있어 아 빼고있는데 잘못 눌렀네 나이 들어가는데? 에아이를 끄세요 고객님아 그리고 왜 울립니까 두번 자 오늘로네 근데 이거 아군끼리 공격되는거 이거 심각하다 저번에도 저번에도 공인줄 알고 착각해서 다 공격해서보니까 문양이 저거 무슨 함이지? 뭐야 저 최적함이야? 그거 최적함 최적함 아닌데? 그 그 그거 호요영 호요암 야 또 또 저거 10분 언제 기다려? 합블랭이 21렙 전황을 뽑았습니다 누구요? 값이 다 합블랭 아까 우리가 턴 해 21렙 없애 어딨어 지금 어 저기 있다 저거 먹어도 되는거잖아 자, 먹어! 저기다! 알람! 내꺼야! 먹어 보네 어디 볼까? 털리는 거 아니야? 자자, 장대편! 장대편 그거네 5대네 오야, 랭크 전함 4대다, 수고! 여권은 당했는데 아니야, 이거 혹시 몰라 근데 무슨 대마이로 뭐냐 함이 4개밖에 안됩니까? 5개밖에 안됩니까? 아유, 자리가 없습니다 오, 이겼는데? 나 하나도 안 터졌다 아싸 오오, 대단한데? 집으로 갑시다 뭐야, 당허퍼야 그거 당허퍼에서 날아오고 있어 집에 가! 내가 먹었어 내가 먹을라켰는데 저, 전마 없어질 때까지 때려잡아야지 이사갈때까지 때린다 그렇죠, 이사가면 우리, 대규모 이사 한번 타볼까요? 우리 집단으로 난 방금 이상했는디 아, 맞네 그럼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다음주까지 기다리자 하필 내일은 행성을 아예 옮겨야될 듯 우리가 모르는대로 옮겨죠 모르는대로 옮겼는데 기관이 찾고있는거야 흠흠 여긴 우리동네니까 아, 여기 구역은 우리동네니까 옆에 붙은 나라동네지만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 공격했을까? 그게요? 잘못 눌렀는데 한번 해보자 애가 이제 뭐 눌렀겠죠 원래 길드는 잘 공격하진 않은데 흠흠 따단 드릴랩 7이에요 축축 보자, 밖에 또 얻어먹을게 있나? 밖에 얻어먹을게 없네 NC는 뭐지? NC는 아, 저... 뭐하는... 뭔 길을드지? 뭘로 무장됐지? 함대레벨 3,7이네? 랭크 어, 저게 와아 퓨 퓨리 뭐냐 퓨 퓟역 퓨리인가 뭐, 전함이다 와아, 미친 뭐예요 저게 와아 뭐야 이거 야, 사기잖아 엄청 센데? 와아 뭐야 저게 갖고싶다 우와 미친 다 털고는겨 실성 4방식 알게 되는데 와 미쳤다 끝났어 빨리 우리도 이거 연구소 레벨 맥스 찍어야겠다 12맥스죠 오 랭커 전환 부품이다 게이드 좋았어 랭커 전환 부품을 얻었다 오 랭커가 48개 있어 랭커가 48개가 있다고요? 완전 미쳤네 보자 저는 지금 랭커 전환 코어도 필요하고요 랭커 전환 마크2도 필요해요 이거 어디서 나오지 어 저기 있다 스카우트 아 근데 보낼 병력이야 이거보다 화난다 아 이게 보낸대로구나 출동 뺏어먹으면 없애버리갔어 워프 어흑 10자리는 어디있지 10자리도 가끔 작업이면 나오던데 10자리요? 예 13자리 말고 13자리는 좀 아파 없어 잡고 있다 우라이버님도 잡고 있어 진짜 맨날 첫날 동네 북이야 막 털려 계속 10자리 어 화물선이구나 아 화물선 말고 외계유물? 이건 뭐지? 반물질필드 외계유물 외계유물이라 어쨌든 엄청나구만 예 모바일게임입니다 놀랍지만 모바일게임이에요 스팀게임 모바일게임 다 되는 게임이에요 정말 노올라운 게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기환하고 7초 6초 남았다 6초 후에는 즉시 완료하고 기지기환 즉원! 오케이 너도 3 아 6분이라니 미친 6분이라니 두둔 NC NC 와 NC아들 지금 가득 가득 찼다 인근구역 다 먹고 있다 정스 두둔 두둔 소리를 합시다 어머니 말좀 하면서 하시오 좀 집중해있소 어이 그래도 얘기를좀 하면서 해야지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뭐해가 뭐 깨라는데 뭐지 저항세력을 깨세요 그러면은 쾌독정을 해서 전선상을 바꿀 수 있어요 침입자들 레벨 15네 아 너무 세다 침입자들 레벨 15부터 내야하네 전부 다 아 그럼 적어도 함대 한 30은 만들어놔야 되는데 함대 레벨을 한 30정도 만들어갖고 먹고 놀고 해야겠다 침입자들 두둥두둥 오 스나이퍼님 저거 뭐야 19랩짜리 한 대 한선이 뭐? 뭐야 저거 한대가 19랩이야 야 저거 딱 봐도 그거다 현재라면 그거 주거든요 지갑전사 랭커 전함 주거든요 아 랭커 하나도 돼 19돼 저거 랭커 하나에다가 저거 뭐냐 순양함 몇대 붙어있는거야 저거 아마 그니까 그럴려면은 지갑전함이 누구에요 명인이라고 잡아 갑자기 스나이퍼님이 엄청난걸 들고 등장했는데 뭐야 저건 PC도 길던가 지갑전함 지갑전함이라니 어쨌든 엄청난거는 뭐 엄청나구만 미친 후덜덜하다 뭐야 저게 랭커 하나만해도 레벨 19랩이야 엄청난거야 저거 한대가 막 한 세개가 막 갑자기 머프를 하더니 랭커가 얼마세 한대 우와 와 스나이퍼님은 미친 야 약탈하러간다 스나이퍼님 약탈하러간다 스나이퍼님 어딨어 이야 약탈 약탈 왜 약탈하고 계신거야 어? 스나이퍼님 응 그냥 주변을 잘 살피해야될건데 들고 날라푸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나이퍼님 들고 날라푸네 이건 들고와도 되겠다 야들 뭐 들고와라는거 없네 NC사람들은 그 뭐냐 자원에는 별 관심이 없나?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집 바로 옆에 떴어 아 자원에 관심있네 건드리면 안되겠다 자원에는 별 관심이 없는줄 알았더만 자원 굳이 다 챙겨가네 암시장 그거있다는데 암시장이 있다고? 네 그 처음 들어보여 그 자원족복은 빨간색 T 모양있잖아요 빨간색 T요? 피 예 아 그거는 그 재피호박 그니까 저게 암시장에서 탄대요 그래? 암시장 암시장 돈이야 저게? 암시장돈인데 뭐지 잠만잠만잠만 순수학치킨이 뭐도 터지고 있는데 이 이 이 이